특가 할인 대잔치합니다. 이봉규TV. 무주의 명품 천막 90불이를 이 한 통에 담았습니다. 숟갈로 또 넣으시면 되고요. 드시기 좋게 이것도 서비스로 드립니다. 맛도 좋습니다. 뇌혈강농강 치매 예방 두통 2명이 있으신 분, 기침 달고 사시는 분, 기력 회복에 이것만 한 거 없습니다. 전화하십시오. 정치인 유튜브계 아이돌 김용윤 소장 모셨는데요. 이낙연과 임종석. 시비가 조금 엇갈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이. 이게 우리가 생각 못하는 이재명의 매력이 있나 봐요. 탈당할 걸. 매력이 아니라. 매력으로 보시면 안 되죠. 매력이 아니라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매력이라는 단어를 써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폭들이 거기 한 번 가입되면요. 잘 못 빠져나가는 게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죽을까 봐.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으로 딱 코를 끼고. 그다음에 빠져나가면 너 죽인다. 이러니까. 두 개 다 임종석이 겁을 먹기도 하고. 이거 노리는 것도 있겠지. 그렇죠. 노리는 게 있죠. 사실 임종석을 자꾸 친문의 대명사로 두고 있는데 임종석이 이석기 후임이잖아요. 통진당의 이석기 후임입니다. 북한에 돈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이죠. 임종석이 되게 웃고 이러니까 되게 뭔가 문재인 정권 안에서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만 임종석의 역할은요. 대한민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잘 못 보고 있다. 그런데 임종석을 자꾸 친문의 대명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임종석 자체가 조금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약간 운동권들이 뭉치면 강한데 각자의 강함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치판에서 보이지 않을까. 덩어리가 이제 깨지고 나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 판단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당의 결정을 수용해서 공천 배제된 임종석이 잔류했습니다. 잔류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이제 딸랑딸랑 거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두 가지로 봐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는 임종석이 당에 남아서 빠져나가 엎드려 있다가 이재명이 감방 가면 그렇지. 스물스물 올라와서 당을 장악하겠다. 당대표 올라와서 그거 하나. 그런데 두 번째는 잠시만. 두 번째는 이재명이 약간 공동선대위원장 카드를 한번 툭 던졌는데 거기에 저것이 내 자리다 생각하고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의 속임수에 한두 명이 속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판단 미스다라고 보고 있는데 많이 얼굴을 보면요. 많이 기운이 빠졌다. 그러네. 네. 기운이 빠졌다. 당에서도 사실 가오잡고 있다가 지금 거의 뭐 훅 떨어졌잖아요. 당에 잔류를 했을 때 과연 세를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기 제가 볼 때는 그 카리스마도 없다라고 봐요. 카리스마도 없는 것으로 저는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 영상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감옥 가면 그 자리 노려보겠다라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이재명이 당에서 대통령 선거 나올 때도 어떤 움직임도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움직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지저분하게 일을 처리를 좀 했나 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입니다. 힘을 좀 많이 뺀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전날까지도 이낙연 대표와 으쌰으쌰 같이 우리 당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력을 좀 더 키우겠다. 제3지대를 확고하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3월 3일 날 있을 출마 광주 출마에도 하루 연기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우리가 그거 아시죠? 문자로 이별 통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예 잠수를 탔나 봅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지만 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아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이게 참 거시기한 게 그게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엄중한 형님 이낙연 당대표께서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라는 말은 임종석 이거 사람 새끼 아니다. 그거예요. 엄중하게 돌려서 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낙연과 임종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되실 거고요. 설훈 의원도 합류를 안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이게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설훈이? 네. 그렇게 보면요. 이낙연 당대표가 제대로 매력을 발산 못하고 있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까지 이준석과 11일 11일 합방한 게 이렇게까지 똥통이로 만들었다. 이준석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네. 저는 그 이낙연 대단하다 이준석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봐요. 이제 그 정치에 정말 대권을 노릴 만한 인물을 정말 아작을 내놨다. 그 누구도 지금 이낙연과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 사기당해. 그냥 다 정치적인 명분 다 사기당해. 그래서 임종석이 내부에서 이야기가 어땠냐면 임종석이 조국과도 접촉을 했고 이낙연과도 접촉을 했는데 조국은 본인이 만든 조국 혁신당이 9% 지지율까지도 나왔고 어떻게 많이 나온 쪽은 한 13%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턱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낮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 테마 와봐라 이렇게 건방을 떨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은 아예 보지도 않고 이낙연 당대표는 내가 모든 자리를 내주겠다. 함께 우리 연대하자라고 많이 몸을 낮췄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다들 등을 돌리는 거죠. 이게 이준석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똥통이야. 한 번 빨기가 힘들어요. 똥통이 한 번 물이 빠지면. 아유 그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빨아도 걸레요. 네 네 네. 걸레로 만들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모든 천을 그냥 걸레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그 물에 한 번 들어가면. 제가 생각을 아직도 기억 속에 계속 있는 댓글이 너무 강했어요. 뭡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가 지금 3지대에 기대했던 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국 혁신당. 저는 조국도 사실 조금 부산 출신이죠.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 오너예요. 본인은 따로 봉천에 살고 있지만 강남의 오너가 광주의 하늘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혁신당의 색을 정했거든요. 저게 광주의 하늘을 보고 만든 색이라고 해요. 광주의 하늘은 저렇게 생겼나? 뭐 본인 눈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당최 알 수가 없는 게 정말 부산 출신의 강남 아파트 오너가 말은 자꾸 광주의 하늘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운동극 호스프레를 하고 있다 밖에 생각이 안 들고 뭔가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광주 혁신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준석 효과예요. 이준석이 우리나라에서 양두구역을 쓰면서요. 양두구역이라는 사자성어가 제대로 뜻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이준석이 개혁신당.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대한민국의 개혁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한번 건드리면 다 똥통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의 유사어가 혁신도 있거든요. 쇄신? 지금 조국이 혁신을 쓰면서 대한민국 개혁과 혁신과 쇄신은 죽었습니다. 아 미치겠다 진짜.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는 조국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이준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시 비리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것을 당원에 명시를 했습니다. 야 이 미친놈 아니야. 이 말은 못하지. 뻔뻔. 뻔뻔해도 아니 자기가 입시 비리를 저질러는 놈이 무슨 입시 비리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면 네가 떠나야지 우리나라를. 그러면 또 말이 된다. 그러니까요.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조민 딸도 일곱 개 스펙이 다 위조였고. 인정 받았잖아요. 인정 받았고 본인이 다 내려놓고 지금 유튜브에서 약 팔고 있잖아요. 이런 딸 보면서 본인이 입시 비리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마이크를 잡고. 저 멘탈도 강력 멘탈이에요. 강력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은 어떻게 해.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진짜 노답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근절하겠다. 입시 비리 조국 공략 당원에도 명시가 됩니다. 이거 좀 심각하죠. 그런데 3월 3일에 킨텍스에서 창당 대회를 했어요. 한 2천 명 정도 모였고 모든 사람들이 추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도 참 일반적이지는 않다. 대한민국의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겨서는 안 되는 법이 있어요. 3개가 있어요. 뭡니까? 입시 비리. 입시 비리. 부동산 비리. 군비리. 아 정서법의. 국민 정서법의. 국민 정서법. 그래서 대한민국을 한 판 뒤집어 엎은 게요. 사실 입시를 누구라도 준비를 다 해봤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기 자식.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부부 이혼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 마누라가 단체 조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자기 자식을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가 어떻게 조국을 지지를 할 수가 있냐면서 부부 싸움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아 이거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그거. 그런 많대요. 그렇게 부부싸움하는. 그러니까요. 조국 때문에. 그런데 이 조국이 나라를 한 판을 엎어놓고서는 그거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조국이 그 당헌을 한번 보시면요. 이 다음에 다다운 사진인데 당헌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당헌이에요. 강령 당헌에 우리는 기회균등이 보장되어 있는. 좀 크게 해주세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하겠답니다. 이 미친놈이다. 기회균등 보장된 사회를 네가 만들어 어떻게. 그러니까 소득별 등록금과 장학제를 확대하고 이것저것을 떠나서 대학 입시를 비롯하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 각종 선발에서 지역별 소득별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시킨다. 아프다고 봐야죠. 아프네. 많이 아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2013년에는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인턴 증명서를 위조를 했어요. 본인 손으로. 그래서 조민을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요. 최강욱 시켜가지고 아들 조원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원서를 냈습니다. 조원이 연세대 대학원 때 이것도 시험에서 뭔가 부정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그전에는 샤프든 연필이든 필기 도구에 대한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험 칠 때 연필 사용 못합니다. 볼펜으로만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측한데 조원이 대충 연필로 끄적끄적 거리면. 아 지우고 다 있을까 봐. 지우고 조금 더 능력이 탁월한 분들께서 다시 적지 않았을까. 저는 왜냐하면 그 시험지가 몇 년에 걸쳐서 기록에 남고 보관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핏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조원 아들 조원에 대해서 그렇게 위조를 했고요. 2018년에는 다시 조원 그 위조한 거를 갖고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또 제출을 합니다. 어찌됐든 인턴 확인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 사람들이 징역 먹고 집행유예, 징역 8개월, 최강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먹고 의원직도 상실당하고 존경심이란 공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 시험도 온라인 시험도 대신 시험 쳐줘서 문제도 됐고 이런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게 정말 확 깨게 이걸 본인의 조국 혁신당의 당헌으로 적고 있다는 것은 이건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식은 툭 먹고 보내놓고 툭 먹고 없애겠다고 말하는 위선이잖아요. 이게 섬뜩하네. 입시 비리 저지른 놈이 앞으로 지역별, 소득별 이걸 갖다가 민간까지 확산시킨다고 해서 민간 전 지역을, 전 분야를 다 비리로.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국이 보면 지난달 26일 날 MBC 라디오에 나와서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되더라도 자기는 이제 비례 출마하겠다고 정정당당하게 밝혔으니까 아마 이준석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 본인도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하게 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형폭 교수 했으니까 1심 2년, 22년 나왔으면 대법원에서는 무조건 법정 구속 2년이다. 아니까? 지금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뺄지 달고 감옥 가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구속은 어떻게 면하려고 방탄하겠다. 그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는 비례로 출마하겠다는 못을 딱 봐갖고 파괴환송심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BC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괴환송을 거쳐 3년을 하게 될지 나는 모른다. 금뱃지 달고 생각해 보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 쪽을 중간에 그만두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거다. 그러면서 운동권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조국인데 우리나라 국민들 5만 7천 명의 당원이 있다고 합니다. 5만 7천 명의 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합니다. 그 5만 7천 명은 진짜야? 제가 볼 때는 개혁신당에서 꼬우지 않았을까. 개혁신당에서 6만 지지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꼬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 이 전전 이거 전에 보시면 조국이 TV에 나와서 이재명의 투명한 사천에 대해서 굉장히 실드 쳐요. 이거 다음입니다. 색깔을 보시면 느낌 오죠. 약간 자매 정당 같은 느낌으로. 색깔이 같고 이것도 비슷합니다. 마크도. 그래서 위성 정당으로 받아달라고 지금 딸랑딸랑 거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커뮤니의 반응은요. 민주당과 색깔 헛갈린다. 남의 당 로고 뺏긴 거 아니냐. 어떻게든 민주당이 엎여 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거부하는 쪽의 의미거든요. 조국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에 좀 얹혀가고 싶어서 지금 이재명의 사천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 지금 조금 많이 딸랑거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재명이 특별한 매력이 있나 봐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 조국까지 포함한 거예요. 조국까지. 네네네. 그 매력은 아마 협박. 그 다음 말은 돈. 돈을 쫓으면 이재명은 반드시 보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해 주든가 자리로 보장해. 어디 자리를 꽂거나 반드시 보상해 준대요.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파들이 친명이 갯딸들이 반드시. 오판는 자리도 안 꽂아주고 무슨. 가둬놓은 가두리 양식장인 줄 알아. 조금만 무슨 발언만. 세게 말하면 내치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김영주 의원이라든지 민주당에 지금 20년 넘게 몸담고 있던 분들을 외환 확장이다, 중도 확장이다 라는 카드를 들면서 이렇게 흡수하고. 그거는 사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하고 그 지역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좋게 포장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거북스럽긴 하다. 진짜 보수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윤명 친구잖아요. 윤명 친구고. 그리고 선거 공학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김영주를 안 받아들였으면 출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소속으로 나가가든 아니면 이낙연당으로 가든 조국당으로 가든 어떻게든 거기서 좌파표가 찢어지는데 그러면 우파 누군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선거 공학적으로도 왜 김영주를 데려다가 물론 외연 확장 좌파까지도 끌어안는다는 이런 외연 확장면의 상징성 면으로는 좋지만 너무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김경률부터 시작해서 이 좌파를 너무 신주단 대신 모셔. 그러니까요. 제가 화면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지막 사진 지금 조금 띄워드릴 건데요. 김영주 같은 경우는요. 금융노조.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의원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는 조금 불편함이 없지는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섞여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다음 김경률 같은 경우는 이게 제 대표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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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은식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전라도에서 양당제 실현을 위해서 보수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분은 조금 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김경률 인정해주고 이 때문에 연극 공연이 생긴 거 아시죠? 네? 말이 안 뜨아내듯 연극 공연이 생겼어요. 그래요? 이게 이슈가 되니까 간판에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도태우 기존 보수의 제일 가장 대표적인 태극기 국민혁명본부 공동대표인 도태우 의원까지 이제 공천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겨요. 맞잖아요. 기존 보수에 대해서 그런데 더 많이 사실 우파를 더 많이 꽂았어야지 도태우 같은 사람을 그런데 억지로 꽂아놓은 보리자루로 억지로 하나 꽤 맞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수 우파를 주류로 끌어안고 꽂아놓은 보리자루로 이런 사람 이런 한 게 아니라 반대로 이런 사람을 다 해놓고 보수 우파도 그래도 넣었다 에따 넣어먹어라 이게 뭐 보수당이야 진보당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음 한 번 사진 띄워주시면요. 다다음 사진 도태우는 잘했고요. 물론 잘했고요. 국민의힘 안에 운동권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외연 확장인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영달로 지역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략 미스라고 좀 봐요.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렇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이 자기에 대해서 스크러치를 한 번 냈다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처절한 복수를 하고 선택적인 보온을 하는데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선명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번에 물론 총선 승리가 목표로 여러 가지 방법을 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무리한 카드는 버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지금 언론에서 김영주 의원을 굉장히 반기고 있지만 저는 윤미향과 같은 색 그다음에 합리적인 국회 부의장으로서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좀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의 입장으로서 태어나기 전부터 보수의 입장으로서 조금 조금 답답하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이래서 지금 전략적 투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지역구는 할 수 없이 국민의힘 찍지만 비례대표는 투사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같은 투사들 많은 데라든가 아니면 무소속의 누가 투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요 임종석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종석도 똥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임종석 또 세댔네. 아이고 세나 이재명한테 당했네.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당의 남기로 발표하기 전에는 아주 뭔가 사당발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놓고서 이제 기자회견으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다시 못 나가고 총선 전에는 총선 후에 나가라 이거야. 총선 후에 빨리 나가라. 그런데 총선 전에는 임종석이 못 나가 이제. 자기 한 말이 있잖아. 부끄러워서 못 나가죠. 부끄러워서 못 나가. 이렇게 사기당한다니까. 이야 당했네 당했어. 한두 명이야 당한 사람이. 김명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